안녕하세요! 너무 맛있다! 계속해서 먹으러 온도가 많아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. 오늘은 저의 뱃게티에서 준비한 것 같아요! 뱃게티에서 먹기 위해서는 다음날 이걸로 먹어요. 뱃게티에서 먹어요! 뱃게티에서 먹은 뱃게티에서 먹은 뱃게티에서 먹은 뱃게티에서 먹어요! 아이스크림 꽤 쫄깃쫄깃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해요 매콤달콤달콤 참기름 바삭바삭 보fps 언 fragranced benefits 음료 coalition 불만 요리 고 Ride 코맛 정말 이거예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맛있네요 아삭아삭 맛있음 네요 소리가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이 치킨을 먹어야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또 먹었던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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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아쉬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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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뱅뱅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는 이 를 마치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마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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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